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래미 여러분들 안녕! 오늘은 짜파게티 4봉지 하고 김치를 준비했어요.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yemek 다음은 됨! 엥떡입니다! 엥떡링 와 hac! 고기만두 Wales 흡수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조금 더 맛있어요 그냥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손에 넣어서 이 맛은 너무 맛있어서 그럼 왜이렇게 재밌어요? 정말 맛있게 잘 먹습니다 잘 먹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을까요? 너무 맛있어서 바삭해요 안가게 먹어서 오늘의 주인공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가게는 매우 고소하고 소금 너무 맛있어 오징어 저의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목을 깨끗하게 먹으면 좋았어요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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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함 고소한 고소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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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소금은 주꾸미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짜파게티 아니요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이 고추냉이 정말 좋고 고추냉이는 고추냉이는 고추냉이 너무希하지만 하고 된장찌개가 많이 들어있는 맛이에요 여러분은 고추냉이는 고추와 고추와 고추냉이는 고추냉이를 좋아해요 고추냉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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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를 좋아해요 매콤한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 된장암 후추 팽이버섯 팽이버섯 가장 좋아하는 랩에 다른 랩을 먹어요 여기가 너무 많아요 랩을 먹기에는 meters에 랩을 먹어요 그리고 이 랩에까지 먹으면 더 좋은 피부에 랩을 먹어요 여러분의 랩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저는 랩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매운 랩은 랩에 있는 랩에 랩이 없어집니다 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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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을 먹어요